아... 예... 에... 만나서 박어요 에... 오늘은 고시외한 한국에 여러분과 함께 무대에 대하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 기사를 줄일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시작합니다 에...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열심히 감독과 이 영화는 주요 배우인 엘조지를 비롯해서 한창의 감독님과 그리고 다 함께 굉장히 열심히 만드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니까 저기... 우리... 그... 주인공이 병원이 와있네요 저기... 우리 어머니... 왔는데... 고맙고 하여간... 뭐... 여러가지 성향이 있어서 같이 무대에 대하진 못하지만 좀 많이 응원해 주시구요 어머님... 아...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영화 처음 보는건데 잘 보고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기록회를 봐주시고 또...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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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